DART는 던지는 화살, DART라고 하죠. DART의 형식으로 급격한 움직임, 급격한 움직임을 DART라고 하고요. 동사로 쓰여서 시선이나 빛이나 화살 등을 던지다, 쏘다, 던지다, 쏘다, 던진 화살처럼 날아가다, 쏜살같이 휙 달리다, 움직이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. 이거 다 억지로 외우시는 거 아니죠? 다시 한 번요. 던지는 화살, DART이고요. 재빨리 움직이겠죠? 그래서 급격한 움직임을 DART라고 하고. 시선이나 빛, 화살 등을 던지다, 쏘다, 던진 화살처럼 날아가다, 쏜살같이 달리다, 움직이다. Make a dart, Make a dart for the door. 문을 향해 돌진하다. Make a dart for the door. She darted a quick glance at me. 그녀는 재빨리 나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. She darted a quick glance. 재빨리 시선을 던진 거죠. 누구에게로? At me. 이때 전치사 애쉬 왔습니다. 내가 그 화살을 맞은 거죠. 그래서 At me. 어떤 것을 마치기 위해서 겨냥해서 던질 때 전치사 애쉬 오는 거 알고 계시죠? 전치사 2는 그쪽 방향으로 던진 거고요. She darted a quick glance at me. 재빨리 나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. The deer saw me and darted away. 사슴은 나를 보자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. The deer saw me and darted away.